안녕하세요 월화드라마 천일의 학속에서 노향기 역을 맡은 정유미입니다 완전한 사랑, 영원한 사랑, 최고의 사랑이란 정해져 있는 걸까요? 매주 월요일 화요일 밤 9시 55분 SBS 월화드라마 천일의 학속에서 사랑에 대한 답을 찾아보세요 지금까지 103.5 SBS 러브 FM을 사랑하는 정유미였습니다 제가 드라마 속에서 지영오빠만을 열렬히 사랑하는 그런 맑고 밝은 아이로 나오는데요 과연 그 사랑이 언제까지 이어질지, 제가 어떤 역할로 마지막까지 남게 될지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이제 매주 월요일 화요일 밤 9시 55분 천일의 학속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여러분들 드라마 홈페이지에 많이 들어오셔서 발도장도 꼭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이 넘치는 SBS 라디오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노향기였습니다